꼬몽아 우리 어디가게요 꼬몽아 우리 어디가게요 연미 이모님 만나러 가는 건데 연미 이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 돼 이따가 예의바르게 알았지? 가자 어머 잘 먹네 웬일이야 두개 줬으니까 한번만 좀 합쳐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될까요? 없으면 화낼건가요? 화낼건가요?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이제 좀 튼 거 아직 안해야 돼 세끼 못돼가지고 근데 뒤에서 확 앉잖아요 가만히 서요 가만히 서요 얘가 허당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허당이라고 하는게 간식만 누리고 있어 지금 되게 웃긴게 두개 있잖아요 그럼 이거 먹어면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모가 주신거야 이모가 보내주신거야 이거 술안주인데 술안주인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다 그쵸 약간 둘이 다르지 다르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성질났어요 아 그건 성질났네요 먹을거에 대해서는 먹을거는 항상 옳아요 얘네들은 먹은값이 비굴해지는군요 하늘은 하늘은 우리 정료보험에 따라 케이터 파악 끝났어요 저희 신났도 가사할게 우리 신났도 룩하고 우리 신났도 룩하러 오심러 바느님을 가면 아우 꼬멍이 오늘 호강하네 호강하네 꼬멍이 오늘 호강하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우 다 흘리고 바보 아우 침 어떡해 어떡해 죄송해요 침 아우 저 침돌이 아우 저 침돌이 아우 개진상 진짜 침 아우 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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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멍아 꼬멍아 꼬스? 김꼬멍씨? 뭐하고 계세요? 엄마 봤어요? 꼬멍. 꼬멍이? 엄마 봐. 엄마 볼까?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뭐해요 이모랑? 이모가 뭐하세요? 멋진 머리. 오 해바라기가 됐어요. 우리 꼬멍이. 오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야 좀 보여줘 해바라기. 좀 보여달라고. 어? 좀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해바라기. 쫑아 너 떠난 날 맞춰서 연미 이모님이 이거 너 생각난다고 사오신 거거든? 가서 멍돌이랑 잘 멍돌이 잘 돌봐주고 응? 은빈이 많이 울지 말라고 응? 얘기 좀 해줘. 알았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인사해.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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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